그 후로 늘 궁금했어요. 당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. 이상해요. 어쩌면 진짜 아빠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. 나는 안심이 되던데. 나는 안심이 되던데. 당신이 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지요. 당신은 자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. 당신이 나는 자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. 지금 어딨니? 김해 아빠 김준평 어딨냐고 몰라요 정말 몰라? 거짓말 안 해요, 난 거짓말 안 해요 여쭤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부모님과 부모님을 만들어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선본대도 좋을 대로, 결혼한대도 좋을 대로. 밀어먹고 좋을 대로. 너 특혜 같은 거 없다고 했지? 내가 찾았다. 넌... 너... 너...